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2년 전 26회 코카콜라 수영대사에서 공수성 소상을 받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점을 시선을 하실까요? 자, 뒤에 메시지가 적혀있는 점검 중에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 돌려사기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선택한 메시지가 적힌 코카콜라를 들고 겉뚝과 밖에서 멋진 부분을 다시 한번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. 아이돌 금지하는 수명한 매력뿐만 아니라 금빈 동료 차례로 여심을 느끼는 이태훈 선수 곧 결혼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예비 신부님을 하면서 멋진 소녀를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있는 점검 중에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? 네, 빛 동료 차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선택한 게, 치지가 적힌 코카콜라를 들고 전국과 밖에서 멋진 소녀를 같이 하고 수시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. 아이돌 국제학의 수료와 매몰뿐만 아니라 금빛 돌려차기로 여수를 부른 이계영 선수 곧 결혼을 앞둘 있다고 하는데요 예비 신부님을 향해서 멋진 소감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곧 결혼을 앞둘서